북구가 돌봄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다음 달 1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함께 3만 포기 이상의 김장김치를 담가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23일에는 7동에서 김장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북구는 김치를 배달하면서 홀몸 어르신 등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해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